아 이거 바람이 꽤 부는데 서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긴 이렇게 연을 날리고 있어요 연 날리는 곳이 많더라구 왜지? 드디어 서핑하러 갑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콜라 떡을 엄청 먹겠지? 저희 지금 왕복 픽업이 같이 있어가지고 차를 기다리는데 조금 늦게 오시겠지 아무래도? 하... 10분야? 아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저희를 픽업하러 오셨네요 굉장히 힙한 스타일이신데? 뭐? 아... How long you stay in Mali? 20 days 20 days? 네 네 네 내일 그럼 내일에 승민약을 가요 내일 안녕 안녕 언제 왔어? 나 너무 무서워 재밌던데? 순간적으로 확 탈이는데 너무 무서워 아니다 약간 현타 온 게 오토바이로 이렇게 금방 오는 거리를 나보고 계속 릴렉스 하시라고 아니 한 6, 70 중간에 한 번 달렸는데 막 너무 무서워 무슨 6, 70이야 3, 40 갔을 거야 아니 순간 확 달린 적이 있었거든 저쪽에 너무 무서워요 저분이 좀 달리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길이 좀 막히고 천천히 가다가 뚫려 막 걸고 톡 파슴 와 오 이기 언니 정기 정기 안녕 이기 언니 정기 정기 안녕 꼬리 한다는 거 봐 꼬리 한다는 거 봐 꼬리 나 때리는데? 꼬리 나 때리는데? 꼬리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잠깐 쉬다가 저희는 이제 또 밥을 먹으러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서핑을 마치고 쉬고 좀 쉬다가 살이 너무 차가지고 일몰 시간 됐지 어디로 가죠? 왔다 갔다 구경하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늘릴 것 같아서 밥을 먼저 먹고 가기로 했겠네요 밥을 먼저 먹는 건요? 네 추천 좀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여기 추천한다고 로컬푸드인가요? 네 여기서 나시짬부르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좋아요 나시짬부르가 정말 궁금했는데 아 근데 난 조금 걱정되는 게 약간 꼬리 인사 처음 갔을 때 그 느낌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 추천해달라 그래 방송들이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다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방으로 일단 타야 된다고 아 지금 서핑 강사님이 추천해 주신 식당이 또 문을 닫았어요 아침만 열어봅니다 시간이 6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닫네요 그래서 일단 뭐 또 다른 곳을 한번 돌아다녀보려고 합니다 저쪽으로 제자리에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세 다리 다리 있어 나 네 네 네 세 다리 여태 없어가지고 난 안 거슬러주는 줄 알았지 아니 그나저나 여기 너무 핫한데? 세 다리 세 다리 세 다리 통전 되게 장난감 같아 엄청 가벼워 세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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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흡하네 이거 뭐야? 여기 가자 여기? 여기 들어오는데 소지품 검사를 해요 그리고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길래 여길 가자고? 이따가 가자 이따가 가자 이따 먹어야지 예쁘다 진짜 잘해놨네 스타벅스 있어 푸드마트 푸드마트를 갈까? 그냥 쇼핑? 아니 쇼핑 여러분 여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저거 먹어보세요 무서워 손을 안 흔들어줘 돈 줘야 돼 돈 줘야 돼 으흐 왜 먹을때만 좀 맛있나봐 여기 먹을때만 좀 맛있나봐 하루 종일 미니까 팬 그럼 에어 여기부터 처리 주마랑 분위기가 다 다르다 저 구름 뭐야? 무슨 일이야? 저 구름 뭐야? 무슨 일이야? 우와 저 무슨 일이래? 알맞은 시간에 나올 때 저기도 비우고 있어 이게 자본주의지 저희는 나시짬퍼로만 뭘 시켰어요? 웨이티아오 고랭펜아 뭐 그런 걸 시켰어요 그리고 아주 뷰가 멋있는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유자그린티 얘가 엄청 싸요 750원? 얘가 비싸요 2,000원? 얘가 더 맛있어 분명히 7,000원으로 왔단 말이지 어 근데 확실히 여기가 큰 곳이라고 하는지 비싸긴 비싼데 큰 곳도 예외 없이 잔돈은 없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잔돈을 잘 안 줘요 잔돈이 없다고 그냥 말도 없이 안 줘 여기는 그나마 말해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 안 하는 돈이니까 두려려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진짜 멋있는 저 구름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저 이 띠 있잖아요 이게 좀 구름이에요 구름 사이로 나오는 햇빛 이런 거 입어도 충분해요 이런 자리에 앉아요 불이 여행될 수 있습니다 전부 되긴 한데 음식이 나왔는지 한 번 보고 와야 될 것 같지? 내가 보고 올게 저 이거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이게 나시짬뿐 이거 정말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인데 이거는 꼬리띠아우 고링구나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어서 그럼 그래요 이것도 맛있게 생겼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볼 carreaux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보까? 이거 먹어볼까? 이거 먹지? 맛있게 맛있는데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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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요 근데 맛있게 맛있게 먹는 게 잘 안 cara 맛있게 먹는 게 맛있 bottig network 자유가 많은 사람을 먹는 게 맛있게 자유가 하나가를 먹기 결국 전복이야 왔습니다 한국보다 비싸 신이 나셨어요 지금 18,000원이에요 이거 뭔데? 이거? 초콜릿 안에 피넛보기 여름 진짜 좋아 맛있겠네 2,500원이에요 2,500원이에요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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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2,500원 2,500원 원래 오지 많이 하네 2,500원 2,500원 3,500원 3,500원 사인해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습니다 마그레틱인데요 무려 6,000원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또 마침 서핑을 하기도 했고 서핑보드 모양에 나가야 할게 저는 어릴때 먹던 말레이시아 껌이 1200원이라서 샀는데 500원이었어요 뭐가 할까요? 이곳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가격 자 이제 우리 어디 가나요? 캔딜리셔스를 돌아보니 편의점이 가고 싶어져서 가기 전에 바닷가나 한 번씩 굽던거 팔타이고 여러분 방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어떤 현지인이 우리한테 마리화나? 아주 속삭이듯이 마리화나? 우린 잡혀요 왓? 궁금하지도 않아서 여러분 마약은 불법입니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하고 기록을 해도 대한민국에서 잡힙니다 우리는 전세계 어디를 가서 마약을 해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마약실 대하지 마세요 마리화나인지는 몰랐어요 이래도서 핑크자 머리카락에 기록이 엄청 오래 남는데요 혹시 그러면 석바를 하면 안 되겠나? 목을 하면 되겠나? 마약을 motherfucker 아까 제가 공감하시잖아요 마약을 하고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아 마약 현문하지 않아요 마약 현무진 형발 Maj.WM 두 늦은 강릴레res 안run 한글자막 by 한효정